너, 진짜 정체가 뭐야? 나는, 대문이야. 너희들은 이렇게도 부르지. 악마. 혹은, 구원자일까? 하계자일까? 어이, 계약은 있지 않았겠지? 구원, 이게 다 그 이름 때문이야. 위태로운 내 인생에 박치기에 들어온 이 남자, 나의 구원. 너, 네가 문제야. 널 만나기 전까지 완벽했던 내가 너랑 엮인 뒤로 다 엉망진창이라고. 뭔가 잘못됐어. 절대 그녀를 사랑하지 말 것. 너가 하찮은 인근 따위한테. 나는, 경호원의, 경, 경호원이다. 곧 사라질 불합리하고, 불필요한 감정. 그래서 자꾸 인간이 되는 거야. 그 여자를, 좋아하니까. 청구원. 아, 잠깐. 도도해. 도도해. 누굴 좋아하는 감정만큼 인간적인 거 세상에 없거든. 그 결혼, 나랑 하지? 왜 나한테 프러포즈 했어? 그냥. 네가 죽는 게 싫어. 난 그저 널 받아들이고 싶은 거야. 데모는 원래 인간의 수호신이었대. 그럼 넌 본래의 모습 그대로 돌아왔네. 넌 내 수호신이잖아. 도도해. 널 위한 선택을 해. 그게 나를 위하는 거야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 죽었다고. 나 때문에 너도 죽을 거야. 상관없어. 너를 향한 마음에 나를 낳지 않고 나약하게 만들지라도 거역할 수 없는 너라는 운명. 그게 제일 무서워. 네가 온 세상에. 나를 잃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게 더 지옥인 거라니까. 도도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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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눈 감으면 돼! 도도히가 죽어! 이사장에서 할 때 입술을! 아! 살 수 없어. 그 그림을 바라보는 이사장의 눈빛이 좋았어. 어딘가에 산하고 따뜻한. 우리가 얽힌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야. 나 때문이야.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두려워. 나 때문에 기가 불행해질까 봐. 너와 함께 행복했던 순간에도 어쩌면 이미 우리의 이별은 시작되고 있었던 걸까? 너 없이 이미 난 불행에 어떻게 해도 불행하다면 함께 불행하자. 이 말이 맞았어. 난 결국 도도이를 불행하게 할 뿐이야. 이게 내 본성이니까. 당신이 도이 아버지를 지옥으로 이끌던 날 안젤라 자매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. 넌 악마라구나. 잘 봐. 이런 게 바로 대머리니까. 진짜 악마를 목도하고서야 악마가 되기를 멈춘 거지. 도도이. 주여서가 나한테 솔직했다면 난 정고은을 사랑하지 않았을까? 도도이. 지옥에서 너를 구해. 떠날 때도 제가 아무 말도 못 해줬어요. 정고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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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내가 떠나고 난 거야. 사랑할 수 없으면 괴로워서 계속 불러. 정고은. 언제까지 뭐 대답할게.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곁에 맴돌고 있는 게 느껴졌는데. 이젠 정말 어디에다 없는 게 느껴져요. 멀리서라도 보고 싶은데 잠깐이라도 우연히 마주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. 이게 필요해 보이네요. 이 사장이 너무 보고 싶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. 미련은 없습니다. 다만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련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도련님이 도련님이 날 잊게 해주세요. 도련님이 괴로워하지 않도록 나와의 기억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악마새끼 불러. 니가 위험한 몫잖아. 도련님의 남의 안 돼 정군. 죽이면 니가 소멸해, 안 돼. nings 정군 그만해. 그만해 정군 나 이제 괜찮아. 나 이제 괜찮아. 제발 그만을. 보고 싶었어, 두두이.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. 안 돼! 두두이! 아, 두두이! 안 돼! 아, 죽지마. 정국, 설마 날 살린 거야? 날 살린 거야. 넌 날 살린 거야. 전생에도, 이번 생에도. 너도 날 살렸어. 영원한 소멸에서 날 구한 거야. 아, 가지마. 아, 가지마. 네가 죽고 나서, 너. 내 안에 있는 무언가도. 같이 죽어버린 거 같아. 나랑 계약하자. 정국아. 내 소원은, 네가 돌아올 거야. 정국아. 두두이. 넌 내 희노애락이야. 우리는, 서로를 파괴하기도 하지만, 서로를 구하는 건 역시, 서로이기에. 우리 모두는, 서로에게, 파괴자이자, 구원자이다. 두두이. 너의 시간은, 너무 빨리 흘러가. 그래서, 지금 이 순간이, 더 의미가 있는 거야. 어려움의 마음으로, 축제하여. 우리 모두가, 우리 모두가,